이거 스트레스만 하면 돼지 어떻게 걸어 시동을? 이거 트림을 다 올려요 이거 두 번만 올리면 다 올라가요 트림 다 올렸죠 얘 원샷이네 열로 들어가는 거 보인다 이제 들어갔다 열로가 근데 이게 다 맞게 꽂혀 있는 거야 지금? 이게 다 체크 팔 길이 없나? 지금 맞게 돼있으기 싫으면 걸리지 아 그런 거야? 지금 걸린 거지? 그렇게 좋게 말하면 안 돼 아 이거 왜 이러세요 진짜 오늘부터 우리 동영상은 있지? 니키야 오늘부터 우리 동영상은 와이드 코멧이야 프라즈마티비에 맞춰가지고 이제 와이두를 찍어 이제 4대3 노모 야 이 리트랙트 있으니까 죽이네 모양이 되게 이뻐 되게 이뻐 이만 있어 테이크 업! 테이킹 업! 너무 좋아 시기처럼 올라간다 실기처럼 올라가 너바디. 크리에어. 바퀴 들어갔어? 리척 들어갔어? 안 들어갔지? 안 들어갔지? 어, 넣어줘. 떨어진다. 크림 잡을 땐 좀 더 올려놓고 잡아야 돼. 지금 너무 낮아. 수평 잡아 봐. 수평. 오케이. 떨어진다 계속. 올라간다. 끝. 지금 트위컬 울트라러. 좋아. 부딪힐 뻔했어. 솔려 오른쪽으로 솔려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그건 맞죠. 귀엽다 비행기. 이쁘다. 역시 바퀴가 들어가야 돼. 비행기는. 아, 이렇게 잘 보이는 색깔도 이렇게 터나 잘 보이지나. 갱년기 장애야. 선글라스를 바꿔봐. 그 선전하는 거 있잖아. 잘 보이는 거. 좋아 좋아. 안정성도 되게 생각보다 좋네. 듀얼 패스. 듀얼 패스. 듀얼 패스. 벌써? 2분 지났어. 그리고 연료 넣고 다시 나와. 기어 나 나왔어요? 기어 나왔네. 나왔어. 됐어. 놀아 먹어. нь DJ이 div지니까 녹색할 Sayomha. 바람이 딱 좋더라구요 고해! 로우패스 좋아좋아 나 저거 조그만게 이거는 멀리 보낼 필요도 없겠어 그냥 가까운 데서 그냥 재밌게 놀면 되겠는데 아주 좋은데 동영상 찍을때 욕하고 그러지마 이미지 나쁘지 무슨 욕을 했다던데 안했는데 안들어갔는데 얘기하는 말하고 랜딩 저기서 뭐하고 엉덩이를 박아줘 야구는 안돼 끝 완전히 내리고 트로틀 끝 호버링인데 어 좋아요 좋아좋아좋아 어 달라붙었어 자석있어 저거 그러니까 갑자기 여기 손으로 가득이 뜯길나 보는데 형걸로도 안해 어 랜딩이 하나가 안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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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비행입니다 오늘 띵켓의 두번째 얘기입니다. 띵켓의 두번째 얘기입니다. 띵켓의 두번째 얘기입니다. 띵켓의 두번째 얘기입니다. 바로 이거야. 바로 이거야. 앞으로 이런식으로 좀 날려봐 비행기 좀. 그 맛에 날리는거지. 손가락 잘해라 욕하는줄 한다 사람들이. 너무 또뜨린 볼탈. 이 맛이야 이 맛이야. 여기 안정적이다 그러죠. 갑자기 왜 그런소리 하고 그래 슬프게. 갑자기 슬퍼지잖아. 맛있다. 활주로에 맞춰서 한번 깔아봐. 로우패스. 감으로 돌려야돼 여기서는. 코스 좋고. 이게 낮춘거야? 안맞춰서 처음이라 그래. 오래가 안맞이잖아. 안맞이잖아. 너무좋아. 아니 난 낮춘게 이정도 빠르면. 낮춘게 이정도 빠르면.